이다연 마지막 콜 충분히 붙일 수 있는 거리 스핀 들어가겠죠? 멋진 샷이 나왔습니다 장수현 선수 입장에서도 순위를 끌어올리는데 이 대회가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다연 마지막 콜 한타 줄였습니다 전 홀에서 더블 보기가 있었습니다만 11원 더파를 만들어냈고 공동 11위로 마무리하는 이다연입니다 김수지, 언덕 올라와야 돼요 네, 스피드가 관건이죠 너무 강했죠? 약간은 애매한 거리의 파펫이 남네요 네, 긴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1m 안팎의 펫은 정말 떨리거든요 아, 저거 얼마나 떨릴까요? 네, 게다가 또 내리막 경사이기 때문에 정말 미끄러질 수 있는 아주 예민한 라인의 펫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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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